희망 복지방송 WBC 복지TV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지TV가 TBS와 함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힘을 모읍니다. 지난 14일 복지TV 공개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복지TV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한 장애인 복지 채널로서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방송정보 접근권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익적 방송을 제작하는 등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시민을 위한 공공미디어 플랫폼 TBS를 비전으로 시민의 방송이자 지역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 양사는 수어 자막방송 제작협력을 비롯한 프로그램 콘텐츠 교류, 방송영상 관련 사업 추진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양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미디어 공유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알 권리와 볼 권리에 대해서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로 오늘 애매를 맺는 거거든요. 또 약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는데 두 방송사가 힘을 모으기로 한 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송을 구현하는 데에 복지TV와 손잡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기상캐스터